나도 몰라 지금 가고 싶은데 아직도 잠겨있어? 그런가봐 그러고 나 어제 어제는 그 무아바테 애들 엄마 있잖아 엄마 혼자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차마 물어볼 수 없었어 어제는 그래 먹자 좀 종류들이 크게 많네 한번 먹어보자 아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 먹어야겠다 따로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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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세댁 성형이 주면 네 아 아 아 아 아 아